아이는 한 명이요 엄마? 네 결혼 안 했죠? 이 아이? 네 약을 복용을 하면은 좀 나아줘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조울증이요 그것 때문이라고만 하세요? 근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요? 네 그거 말고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엄마 친정 엄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4년? 뭘로 가셨어요? 치매 친정 아버지는?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오래되셨네 네 거의 한 20년 되셨네 혹시 친정 엄마 돌아가시고 좀 더 심해지셨어요? 네 본인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이? 네 내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엄마 네 혹시 이 엄마 성씨가 어디예요? 성씨만 정씨 정씨요? 엄마네 집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만신을 했다든지 누가 이렇게 모셔놓고 빌었다든지 이런 분 계셨어요 혹시? 네 외가 쪽으로 엄마 쪽이 맞아요? 네 이분이 이렇게 저희처럼 이 직업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다 하신 게 맞아요? 전화기는 모르는데 엄마 뇌 때 학부모님 계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게 듣기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엄마를 둘러보는데 어디가 특별히 정말 안 좋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혹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계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신줄이 보였거든요 엄마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는지를 먼저 여쭤봤는데 이상하게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건강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걸 먼저 보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별히 병원을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괜찮을 땐 괜찮대 엄마가 괜찮을 땐 괜찮은데 그냥 되게 갑자기 이런 기분들이 엄마를 너무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무력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끝도 없이 본인이 저 아래까지도 기분이 내려가 버려 근데 그거를 다시 올라오지를 못하고 이게 너무나도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힘들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잠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괜찮아 엄마가 빨리 나가지도 않아 어 근데 잠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한 일주일도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무력함이 계속 도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엄마도 우리처럼 이런 가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요? 네 근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조상 대우도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두신 거예요? 남동생이 아빠 엄마 제사는 지내거든요 제사가 제사만 지내는 거는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우리처럼 불렸던 분도 계시고 이 집안에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땐 친정엄마도요 가물이었어 친정엄마도 가물이었고 본인도 가물이고 제사를 지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신주를 좀 달래고 갔었으면은 엄마가 좀 나았을 건데 그런 게 없이 왜 그냥 두고만 있었냐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좀 가물도 좀 누르고 이 위에 이렇게 우리처럼 하셨던 이 할머니도 좀 달래드리고 했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왜 이거를 방치를 하고 그냥 뒀느냐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셔 본인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런 어른들 때문은 아닐까 우리 집안이 이래서 좀 더 이런 거는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은 갖지를 못했느냐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살 때부터 약 먹을 때는 그냥 친정아버지도 살아계셨는데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죽고 있다고 약도 먹고 이러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약만 그냥 세게 먹여가지고 엄마를?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약을 계속 먹이게 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엄마도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이 길을 와야 되는 사람들은 오지를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또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길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집을 놓고 봤었을 때는 방울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려 그 정도로 대가 분명히 셌던 집안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약으로 눌러서 누우니까 해결은 안 돼 엄마 약 먹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약을 먹어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몸은 몸대로 더 깔아앉았고 정신은 정신대로 더 스트레스 받고 잠은 잠대로 또 못 자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잠을 오랫동안 못 자니까 지쳐서 또 자 근데 지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그냥 엄마를 가만히 냅두면 몇 날 며칠이고도 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지금 생체 리듬은 다 깨지고 생활도 잘 안 되고 당연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엄마를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엄마도 일부 정사는 못해요 엄마도 당연히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정을 붙이고 살려니 이 사람 보고 있으면 또 짜증나고 그쵸? 또 누군가를 또 만나서 또 정을 붙이고 사서 또 괜찮아지면은 엄마 또 이러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뒤집을 수도 있어 분명히 너무 좋은데 본인이 또 뒤집을 수도 있다고 네 잘 그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본인이 누군가랑 한 사람이랑 백년회로로 짝짓고 가기가 힘이 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진짜 기본적인 거를 파보니까 이 집에서는 분명히 불렸던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대우한 건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는 분명히 이 집안에서 방울부채를 잡자 그랬는데 잡고 온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자손은 자손들대로 머리가 혼란스럽고 근데 분명한 거는 뭐가 있냐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아들이 이 바람을 세게 치지는 않았어요 아들은 지금 뭐 특별하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야 엄마 그쵸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친정엄마가 그래 본인이 그래 그리고 본인의 이제 엄마의 내 말 그대로 형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기들도 잘 풀린다 소리가 나오는 게 없어 지금 다들 힘들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 대부터 꼬인 게 결국에는 엄마 때 엄마의 그 형제 동기 일신 간에 여기서부터 지금 다 깨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셔요 이 집은 엄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엄마 보고 지금 무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 집안에 이 어른들은 대우는 제대로 한번 해주는 게 엄마들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 가물도 풀고 그 다음에 자손도 아예 가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자손도 좀 잘 좀 풀리게끔 하고 이 아이도 지금 풀리고 가야 되는 시기인데 솔직히 아들이 큰 문제는 없지만 잘 풀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도 좀 문을 열어주는 게 이 집은 정말로 필요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엄마가 더 신나해졌단 말이야 그 전에는 조금 괜찮았었거든요 조금은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자 그 위에 할머니 그 엄마의 엄마 집에 그 위에 할머니 그 다음에 친정엄마 그 다음에 본인까지 이 대가 다 내려오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손만 계속 건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꿈을 꿔도 분명하게 예지적인 꿈을 꾼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분명히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한테 뭔가를 일러주는 꿈인데도 본인이 그냥 약에 취해서 잠에 취해서 그냥 내 무력함에 취해서 다 그냥 놓고 있고 싶은 거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그 위에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이 집안의 어른들을 한 번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엄마도 조금 이제 정신이 좀 맑아지실 거고 그런 식으로 어른들을 대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게 싫을 거 같았으면은 엄마한테 농담이 아니라 엄마 21살 22살 이때 있죠 이때부터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원래 신을 받아서 써야 돼 아무리 못했어도 엄마도 내려왔던 신줄이 세거든요 그게 그냥 뭐 이렇게가 아니라 내려왔던 신줄이 분명하게 셌기 때문에 그 줄을 차라리 잡고 갔었으면 엄마가 약 먹을 일은 없었겠지 그건 분명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약들 때문에 결국에는 똑똑해 엄마 굉장히 머리가 좋으라 그랬어 근데 엄마 바보 멍청이 다 됐대 이제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가는 거는 맞는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답이 맞는지 완전히 바보 멍청이 다 됐다 그래 그 약 때문에 결국에는 엄마는 제대로 살려고 갔었으면은 남을 잡아서 구제중생 했었어야 됐고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살려야 됐고 귀신은 풀어줘야 됐고 이 길을 본인도 가기는 갔었어야 됐다는 게 맞는 거예요 친정엄마 또한도 마찬가지였고 아시겠죠 이게 특별하게 문제 내 머릿속에 문제가 있나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래서 신의 조화랑 조상의 조화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시겠죠 이것만 잘 풀어주고 간다 그러면은 엄마 밖에서 사회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대준님도 사실 이 대준님의 김씨 집안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집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자손이 자수성가인 거지 내가 부모의 덕이 있어 형제의 덕이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준님도 뭐 착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솔직히 빚보고 살았다는 거는 별로 없을 것이고 이 대준님도 그리고 운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올해부터는 조금 풀리라고는 했어요 작년까지는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 대준님이 일적인 부분도 아무리 사업을 한다 그래도 돈 떼 먹기 바빴을 수도 있어요 돈 떼이기 바빴을 수도 있다고 내가 일을 100만원어치 해주고 50만원이라도 받아오면 다행이었다고 그만큼 힘들었을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김씨 집안도 김씨 집안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엄마도 좀 자리를 잡고 좀 살아가고 하려면은 이 집안 어른들 먼저 풀어주는 것밖에 그래서 일단은 친정엄마도 친정아버지도 좀 편안하게 문 열어드려서 보내드리고 해왔고 나면은 엄마 정말 괜찮을 거다 그래요 다른 문제로 지금 비춰지는 게 없어요 엄마 이 집은 이해가 되셨죠? 그럼 그렇게만 하면 신랑하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신랑하고 사는 때는 자 이거는 엄마를 위한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런지 몰랐잖아 이거를 정확하게 찝어준 사람이 없었대요 엄마한테 그리고 이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엄마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됐다라고 엄마한테 일러준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여태까지 본인이 30년을 그냥 모르고서 그냥 있었던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엄마 살려고 엄마 살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대주님하고 엄마랑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돼서 가려면은 한 번은 이 양조상 굿은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김씨 집안도 대우를 해주리고 엄마네 집인 이씨 집안도 대우를 해주는 양조상 굿은 한 번은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김씨 집안도 솔직히 말해서 빌 줄 몰라서 안 빌었던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했었던 거야 엄마 아시잖아 그쵸 이 김씨 대주님 이만큼 자리 잡고 올라오기까지 본인이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머리가 좋은 건 엄마가 더 좋아 사실 근데 엄마는 그런 약들 때문에 완전히 지금 다 그냥 나가버린 거고 이 대주님하고는 사실은 뭐 이제 부부의 연을 지어서 여기까지 지금 같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래도 이 김씨 집안에서도 대우 받으세요 라고 해드리면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는 여기 부모님 친정 부모님 하고 그 윗대 할머니 대우는 먼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엄마부터 좀 내 정신 찾고 그러고 나면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대주님하고 엄마하고는 티격티격은 계속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티격티격 하면서도 그냥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조상합의 보시고 그리고 이 집은 어찌됐든 간에 방울부채 들었던 집안이시고 사기꾼도 아니셨고 그래도 불리셨던 할머니도 계셨고 하니까 그분 대우 먼저 해주시는 게 순서예요 그래도 그 어른 대우 먼저 해주시고 하면은 아마 엄마 괜찮을 거예요 아들도 같이 넣고 당연히 풀어줘야지 아들 지금 삼재인데 이 삼재가 그래도 다행인 건 악삼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건 이 아이를 붙잡고 너 우리랑 같이 이 길로 가자 라고 하시지는 않아 이 아이는 사회에서 그냥 잘 풀려서만 가게끔 놔주면 되는데 아이도 엄마 잘 나왔어 머리 좋고 똑똑하게 잘 나왔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집은 어쩔 수 없이 조상에서 부는 바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 엄마도 알다시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까지 둔 거니까 몰라서 잘 몰라서 못한 거는 신에서도 조상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그것만 잘 잡아놓고 간다 그러면은 이 아이도 괜찮아 근데 엄마도 아시다시피 본인의 아드님이 많이 빌어줘야 되잖아 많이 빌고 많이 닦아줘야 되는 자손이잖아 그래야지 빛나는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을 많이 들여줘야 되는 자손은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나랏밥도 먹으라고 한 자손이로 크게 되라고 난 자손이 맞는데 사실 지금 잘 풀리고 가지는 못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들이 결혼은 몇 살쯤에 하나요? 늦게 보내요 엄마 늦게 보내요 아이도 천천히 보내요 나는 운세가 바뀌는 게 좀 전에 갔으면 좋겠는데 늦으면은 여덟 빠르면 다섯 여섯 이 시기 그 전까지는 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만 하고 나면은 엄마도 괜찮을 거예요 이유를 몰라서 그랬었던 거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겠는데 지금 엄마를 딱 봤었을 때 들어오셔서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도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랬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저걸 해볼까 이렇게 살려고 저걸 해볼까 차라리 못도 안 해본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아마 좀 괜찮아질 거예요 약도 줄일 수 있을 거고 당장에 끊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의존하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른들 대우 해놓고 엄마한테 안 좋았었던 것도 치워내고 하면은 약도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땐 지금 처음에 엄마랑 통화했었을 때랑 지금 엄마랑 좀 달라 그래도 웃기도 하고 하잖아 그쵸?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잘 가시고 잘 닦고 나면은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빌었던 분이시니까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